장뇨 문화의 고장 순창에서 펼쳐진 제17회 순창 장뇨축제 지난 3일 동안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했던 2022년 10대 문화관광축제 순창 장뇨축제 고추장 민속마을 바로 테마파크 1원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새로잡은 제17회 순창 장뇨축제 장뇨 문화의 역사가 펼쳐진 순창 장뇨축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의 입맛 순창이 담당하는 수명인 만큼 우리 순창의 장뇨축제 세계인의 입맛 자 장뇨축제 화이팅 장뇨축제 대마를 선언합니다 장뇨축제 알람 순창! 순창으로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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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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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